형 그만 좀 해. 우리 지금 형 때문에 벌써놈 중이라고. 안녕하십니까. 신입인턴 소은호입니다. 꼭 한 번 읽어주십쇼. 뭐 먹었어? 눈치도 없냐? 눈치도 없냐? 에헤잇. 내가 너보다 두 살 많고, 너보다 세 살 많은데. 다섯 배는 열심히 해야지. 안녕하십니까. 신입인턴 소은호입니다. 꼭 한 번 읽어주십쇼. 왜 써버려? 소은호인턴! 정신! 엄연히 성수혜전 씨 인턴이고 1등 소속이야. 이러는 거 정직원 결격 사우라고? 이렇게 잘생겼는데. 정직원이 못된다고요? 어. 못돼. 잘 돼! 아니 과장님.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. 나온 선배한테 정식으로 따질 겁니다, 저. 어머머머? 또 또 또 또 선배라 그러네. 그러네. 팀장님이라고 부르라고. 아니 학교도 선배고 회사도 선배고. 심지어 인생도 선배인데. 아니 선배님을 선배라고도 못 불러요? 저 강나원 선배 하나보고 이 회사까지 왔다고요? 그런다고 팀장님이 인턴 말을 퍽이나 들으시겠다. 우리 나은 선배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? 아무리 악명 높기로 소문나고. 마녀네 악마네. 사이코패스네 해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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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. 우리 나온 선배가. 인성이 개차반인 것처럼 보여도 어? 일만의 상식이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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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 상식? 우리 후배님은. 마녀, 악마, 사이코패스. 인성 개차반 선배한테 뭘 그렇게 따지고 싶으실까? 저, 선배. 그, 저, 그게 아니라. 방으로 와. 아이 선배. 아이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. 으아아아악! ㅎㅎ 아아아악! kabarett 야기 믿는 사람 있 Arabia? 흐인들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